안녕하세요. 코인마켓캡 순위로 한 50위권에 위치한 글로벌 코인 거래소고요. 코난 채굴 이벤트가 떴죠. 그리고 신규 대상 선착순 30명입니다. 제 KOL 추천 링크로 가입한 대상이고요. 10테드 상당의 현물을 지급합니다. 현물이라는 것은 바로 출고가 가능한 가산 자산이고 KIC 인증도 필요 없고 입고 조건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대상으로 100테드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있으니까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코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시간으로 24일 17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또 총 풀이 10억개죠. 10억개고 금액으로 달러 테더, US 테더 기준으로 한 7만 테더 정도 되고요. 조건은 거래소 코인인 CET 코인을 스테이킹 함으로써 채굴할 수 있고요. 이게 코인이 개당 한 0.1테드 정도 되니까 최대 1인당 한도는 5천 테드 정도 되는 자산이 맥시멈이고 스테이킹 하는 수량만큼 비례해서 에어드랍 해줄 거고요. 규칙 세부상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타사 런치풀이랑 거의 흡사하죠. 시간당 무상이고 신규 가입 이벤트는 총 300테더 상당의 에어드랍이고요. 리플 코인을 에어드랍 해줄 거고 2인당 10테더 상당의 코인을 에어드랍 해주는데 초대 링크를 통해서 고정 댓글이 있을 거고요. 참여하면 참여 완료고. 이벤트 기간은 12월 30일까지고요. 31일까지고 그 다음 주에 에어드랍 된다고 나와 있고요. KYC 인증 필요 없고 입고 조건은 이건 없고 없어도 10테더 에어드랍 조건에 들어가고요. 혹시나 30명이 다 차게 되면 커뮤니티 공지로 미리 알려드리니까 별다른 공지 없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신규 사용자들은 11월 9일까지죠. 추가 혜택이 있는데 40테더 이상 입고하면 10테더의 캐시백 바우처 수수료 쿠폰이죠. 그리고 현물거래를 200테더 이상 완료하면 30테더의 캐시백 바우처를 지급할 거고 선물거래량 3000테더 이상의 거래를 하면 60달러 상당의 캐시백 바우처를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모두 다 캐시백 바우처니까 혹시나 거래나 입고하는 분들은 참여하면 될 것 같고요. 다 추천 링크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코난 책을 링크 및 추천 링크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